지금 안세영 선수 폭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비즈니스석을 요구했다는 이런 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핵심을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출신지가 어디다든지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도 그렇게 교양 있는 태도가 아니고 또 안세영 선수가 지금 22살이니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이 좀 투박하다든지 이런 것은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고 안세영 선수의 회표와의 관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금 단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봐야지 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의견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도 좀 부담스럽죠. 그러니까 제가 논평자로 사는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울터는 한국 사회가 이제 굉장히 경제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담합 사회로 보거든요. 일본말로 당코 그리고 영어로 카르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테니스 업계 그다음에 좀 개인 성향이 강한 골프 업계는 좀 제외하고 배드민턴 실험 유도 이런 데서는 그 사회의 침묵의 어떤 그런 약속 약조 같은 것을 어기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면 대개 매장을 시키지 않습니까요. 배드민턴 업계에서도 뭐 이용대 선수라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. 대개 소리 소문 없이 피겨스케이트 업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한국 사회의 특징이 담합 사회거든요. 콜루전 카르텔 일본 말로 당코 그러니까 침묵을 대부분 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안채영 씨가 그걸 이제 발설해가지고 이제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제가 지켜본 30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회가. 그러니까 제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 사회 한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굉장히 질기고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세대가 바뀌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젊은 세대도 그게 편입되게 되면 대부분 다 문화적 유전자로부터 그렇게 벗어나지 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. 이제 어떻든 이 안세영 선수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 기성세대들은 돈도 있고 네트워크 도 있고 친문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젊은 친구가 좀 뭐 또라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안세영 문제는 한국 에서 공직선거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은 거나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로사태에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하는 거나 큰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안세영 씨가 어디 출신이다. 안세영 씨가 뭐 말을 좀 함부로 했다. 지가 뭐 똑똑하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안세영 씨가 터트린 문제의 본질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 될 점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고 사회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의사 문제만 그동안 집중을 해봤는데 이 간호사분들이 1년에 2만 2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되네요. 어마어마한 숫자네요.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2만 2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대형 병원 주로 이제 수련 병원 이런 병원에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2만 2천 명 가운데서 1만 2천 명이 아마 이제 취업이 된 모양입니다. 그 가운데 2천 명이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1만 명 정도는 대기 상태인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취업 대기 합격 통지서는 받았는데 이번에 의로사태 때문에 이제 뭐 의로사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타격 을 받지 않습니까 무급휴 휴가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면이지만 간호사분들 뿐만 아니고 또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이제 1만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이분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로사태는 그 결말이 어떨 것인가는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로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결말이 어떨 것인가 를 예상을 잘 하죠. 그분들은 의로 상황을 잘 아니까 이 전공의를 사직하신 분이 뭐 딱 잘라서 한 간담회에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오던 의로서비스를 받는 좋은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대는 조금 덜 하겠지만 다음 세대에 제공되는 의로서비스의 양이나 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사분이 아닌 사직한 전공의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이 의로 문제를 뭐 거의 관심이 없고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안 잘 하겠나 선거도 마찬가지였고 관심이 없지만 선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믿고 안심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의로계 문제를 보니까 그것은 멀쩡하게 한국의 의로가 참 잘 돌아가더라도 의로전달체계 1차 의로기관 의원급 2차 의로기관 중형병원 3차 의로기관 종합 그런 상급종합병원 주로 대학병원이죠. 그런 그 1차 2차 3차 사이에 의로전달체계가 상당히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. 이제 경제학자 눈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한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100원이 있으면 그 100원을 1차 의로기관 2차 의로기관 3차 의로기관에 엘로케이션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이 엉망진창인 겁니다. 엉망진창.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한정된 자원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1차 의로기관 과 2차 의로기관에는 눈에 도드라질 정도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상급종합병원 으로 다 이 환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.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빅파이버 그다음에 빅식스 이런 대학병원으로 모두가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. 전 국민들이 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치극히 떨어지는 그런 의로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.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한 20년 정도 그냥 그걸 해버렸네요. 그냥 방치를 해버렸네요.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그동안 보건복지부 계신 분들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. 경제학자 눈으로 보게 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으로 모든 정책이 운영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이제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사가 1년에 한 3천 명 정도 되어지게 되니까 1차 2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눈에는 그냥 한 4 5년 정도 잘 써먹을 수 있는 이 낮은 임금의 고강도의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전공의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. 그것만 잘 조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임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참 딱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지금 개원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90%가 전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자기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 개원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그냥 본인이 한 전문의를 가지고는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문의를 바꾸어 가지고 필수의료과에 전문의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문의 이후에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네요.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